오늘 오후 4시 21분쯤 대전동구 하소동에서 산불이 났습니다. 산림당국이 헬기 4대와 진화 차량 19대, 인력 71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약 1시간 40분 만인 오후 6시쯤 진화가 완료됐습니다. 한편 대전동구는 산불이 확산되자 안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인근 주민과 등산객에게 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